전라남도 교육감 저는 당시 영암촛불대표 그리고 전남촛불공동대표로서 도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에 일조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 교육개혁은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보교육감 출신의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시도의 진보교육감과 손잡고 합심, 협력하여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교조위원장 시절부터 이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협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성공의 유일한 적임자라고 생각하고요. 거기다가 저는 37년간 평교사 생활하면서 전남교육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민주진보교육감 전남추진위에서는 저를 단일후보로 선정하셨고 제가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행복한 전남교육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교육감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교육철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학교에 맡긴 이상 학교는 책임져야 된다. 책임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 그리고 부적응 아이들, 심신이 미약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소외시키고 그리고 내치고 그래서 결국은 학교 밖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아이들은 특별하다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각자가 장점과 강점과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의 교육 환경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발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educo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르쳐서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잠재해 있는 영재성, 잠재능력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수의 영재가 사회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신화는 깨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교육 철학을 구상하고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수업의 혁신입니다. 수업의 혁신을 통한 교실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네. 저는 교실 안에 미래가 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중심 그리고 참여형, 과정 중심의 수업을 통해서 전면적인 수업 혁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이렇게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안전, 시설 안전, 그리고 환경, 즉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 안전, 그리고 학교 폭력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학과 취업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진로진학센터를 전면 개편하여 유수한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을 모셔서 진로지원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교육력을 최대한 높여서 찾아오는 학교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교, 이것이 이를 통해서 구현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남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이것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학부모님들께서 신뢰가 부족합니다.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남은 다양한 교육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농촌 같은 경우 작은 학교,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미래형 지역공동체 학교라고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서 벽지 같은 경우에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인사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있어서 거대학교, 과밀 학급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심 공동화로 인해서 도심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심 재생 사업,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재생 사업과 연관해서 특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학력이 부질한 아이들에게는 1대1 맞춤형 지도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심신이 미약한 학생이라든지 또는 부적응 아이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보호와 치유와 돌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호님께서 전국 전교조 위원장을 역임하셨는데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교육민주화 그리고 참교육 실현을 위해서 전교조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창립 당시 노태우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탄압을 받는 과정 속에서 조직을 지키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걱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 차원에서도 성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전교조는 참교육 실천을 통해서 오늘날 혁신학교에 토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13개 시도의 진보 교육감으로 꽃을 피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전남 지역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참 많은데요.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아이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혁신을 넘어서 파괴적이다. 이렇게까지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이제 창의 인재만이 살아남는 시대에 그에 따른 소득 불균형도 심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교육학자, 미국의 교육학자 두위는 오늘의 아이를 어제처럼 가르치면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이 전면적으로 혁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실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내실화하고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헌신성과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지원하고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도교육감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를 위해서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와 협력이 대단히 균요합니다. 교육문제는 교육청과 학교만의 힘으로 해결해 갈 수 없습니다.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통로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교육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취약계층, 취약지역에는 무상교복, 그리고 통화 편의를 위한 백원택시, 그리고 점진적인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작업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 예비 후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